첫 게임 출발합니다. 유민지 서브 첫 포인트 한 볼에 대한 준비를 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복식조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최재인 먼저 건드려주니까 또 이런 찬스가 나네요 슬쩍 막아보려니 준비합니다 네 중진에서 다 포인트를 처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게임 극초반에 당황했던 금천구청이었지만 이렇게 또한 상황 앞서 있는 장수군청의 서브 유민지의 공이 쓰면서 빽 깊게 찔러주는 것이 많아요 그런 볼들을 속지 말고 준비해줘야 되고요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좋았습니다 서비스 정유미 아 아 아 아 절슨 절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절슨 절슨을 잡지 못해 아 절슨 절슨 보다는 직선을 많이 섞어주니까 어 금천구청에 더 선수가 많이 범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량이 아 역량이 어색 맞습니다. 붙어서 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수군 총기 서브. 정유미의 마무리. 탁구대에서 물러나면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붙어줘야 됩니다. 같은 코스 공략. 이다솜. 정유미의 공.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자. 갔습니다. 예. 최지인. 아아. 전승행진을 달리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아아. 해줘야 됩니다. 아아. 장수군 총기 서비스. 유민지. 최지인. 유민지의 공.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험세가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넉점 차를 앞서 있는 금천구청. 그러나 뭐 임팩트가 약하면 공이 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기회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먼저 선제를 하면서 덕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 수면 출발했고요. 아아. 언론. 포 사이드를 지켜줘야 됩니다. 어. 좋았습니다. 금천구청의 서비스입니다. 이다솜 뒤로 물러났고요. 이다솜 선수가 그 볼을 범치를 했는데. 지금. 넣고 있어요. 리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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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다솜.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직전 2번 단식 매치에서도 리시브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최지인. 조금 깊은 볼이었는데. 어우. 좋았습니다. 예. 유민지의 공. 유민지의 공이. 안하고 있어요. 예. 최지인. 유민지. 8대 5의 스코어입니다. 최지인 서비스. 자.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청의 서브. 이다솜. 유민. 날리. 정유미의 공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민지입니다. 랄리 여진입니다. 아 아아. 정유미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